출발해 보겠습니다. 짧게 갈게요. 아버님들 오늘 그동안 보고 싶었죠. 기다린 날이 왔어요. 맘 곳에 많았던 당신을 보네. 왠지 눈물은 나. 할 말은 너무 많아요. 둘, 셋, 넷. 생각이 나지 않네. 둘, 셋. 내 옆에 서 있는 당신을 보네. 이제 살 것 같아. 둘, 셋, 넷. 잊은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어.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잃어받는 것 같아.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당신만 있어준다면 혼자가 아니랍니다. 함께해요. 영원히 자 이렇게 할 겁니다. 어머님들.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고민 고민하다가 만들었어요.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마침 이 노래가 팬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팬송으로 할게요. 해서 어머님들 황령은 한번 유튜브로 쳐보면 모든 노래가 이 노래가 나와요. 웬만한 노래고요. 가슴에 와 닿아서. 자 이거는 팬송만 함께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해요. 사랑하는 사람 함께해요. 친구 함께해요. 이런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한번 키를 올려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들 출발하겠습니다. 어머님들 손 들어오세요. 그동안 보고 싶었죠. 이 노래는 어렵지 않아요. 손만 하나씩 때려주면 돼. 시작. 그동안 보고 싶었죠. 그동안 보고 싶었죠. 자 그날 옆에 갑니다. 기다린 날이 왔어요. 해볼까요? 시작. 기다린 날이 왔어요. 처음부터 그동안 시작. 그동안 보고 싶었죠. 둘 셋 쉬고 기다린 날이 왔어요. 자 옆에 갑니다. 맘고생 많았던 당신을 보니 음을 밑으로 뚱 내리고 맘고생 시작. 맘고생 쉬고 많았던 당신을 보니 옆에 가보겠습니다. 왠지 눈물이 나요. 시작. 왠지 눈물이 나요. 자 황룡 가수를 좋아해주는 많은 분들이 이 가수에게 느끼는 건 뭐냐? 충저음이 매력있다 해서 좋아하는 거예요. 점을 내려가니까.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. 준비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그동안 보고 싶었죠. 셋 쉬고 기다린 날이 왔어요. 둘 셋 맘고생 많았던 당신을 보니 내리고 왠지 눈물이 나요. 자 그 다음에 메론이 똑같습니다. 갑니다.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둘 셋 넷 생각이 나질 않네요.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. 가보겠습니다. 시작.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둘 셋 쉬고 생각이 나질 않네요. 자 그 다음에 갑니다. 내 앞에 서있는 당신을 보니 어머들 쳐보세요. 시작. 내 앞에 쉬고 서있는 당신을 보니 옆에 가보겠습니다. 이제 살 것 같아요. 시작. 이제 살 것 같아요. 자 지금까지 여기가 띠달라는데 똑같습니다. 자 어머들. 앞에 보세요. 그러면 네 하세요. 앞에 보세요. 네. 자 앞에 봐야지 책들 가지 마시고 손으로 같이 가겠습니다. 준비. 손. 하나 둘 셋 넷 그동안 보고 싶었죠. 셋 넷 기다린 날이 왔어요. 둘 셋 만 곳에 많았던 당신을 보시고 왠지 눈물이 나요. 둘 셋 넷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셋 넷 생각이 나질 않네요. 둘 셋 내 앞에 서있는 당신을 보니 이제 살 것 같아요. 자 여기가 서있죠. 제목. 네. 오늘 외우셔야 돼요. 함께해요. 자 이제 밑에 가겠습니다. 이 노래도 계속해서 부를 거니까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짧게 짧게 갈게요. 갑니다. 남은 이제 날개를 아버님들 접으세요. 이제는 이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재는이에요. 시작 이제는 그 다음 보세요. 날개를 시작 이제는 시작 이제는 쉬고 날개를 1조 시작 이제는 쉬고 날개는 네. 속으로 쉬고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. 2조 시작 이제는 날개를 잘 좋습니다. 자 그 다음 옆에 갑니다. 활짝 펼 수가 있어 그러면 손을 살짝 시작 활짝 펼 수가 있어 이제는 시작 이제는 쉬고 날개를 어떻게 활짝 펼 수가 있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교재 보시면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위로받는 것 같아 시작 위로받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단락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감정 위로받는 것 같아 자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곳인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곳이 어디에요? 좋은 곳이에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좋은 날 할 때 날 할 때 손을 쭉 올리셔야 돼요 시작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자 계속해서 앞에 보세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이니까 손을 어떻게 한다 시작 당신만 있어준다면 자 좋은 날 좋은 곳에서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준비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지금 위로받는 것 같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만 있어준다면 자 그 다음에 좋은 곳에서 자 들어보세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이 멜로디가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하고 똑같은 멜로디인데 뭐만 맞췄다? 가사만 시작 혼자가 아니랍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 마지막 갑니다 이 노래 부르려면 손을 가운데 모았다가 펼침이 돼 시작해 함께해요 영원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혼자가 함께해요 영원히 자 끝났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함께 자 오늘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하면 옆에 친구 안아주세요 알라뷰 이쪽 알라뷰 그 다음 송방호 시작 알라뷰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민들 앞에 보세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준비 손 준비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동안 보냈다 보고 싶었죠 셋 넷 기다린 날이 왔어요 둘 셋 만고세 많았던 당신을 보내시고 왠지 눈물이 나요 둘 셋 쉬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셋 넷 생각이 나지 않네요 내 앞에 서있는 당신을 보니 담좋 담좋 이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손으로 이제는 날개를 살짝 펼 수가 있어 우리가 흥이 원했던 시간들 여러분 위로 받는 것 같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당신만 있어준다면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당신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첫머리 위로 여러분 사랑을 안하며 하나 둘 셋 둘 셋 넷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날개를 알자 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워했던 시간들 당장 위로 받는 것 같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당신만 있어준다면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영원히 한 번 더 둘 함께해요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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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